7.21 와우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첫 방송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박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해서 방송이 안 눌리니까 방송 시작이 안 눌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도 다 껐다가 다 시키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좋네요.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연합회님, 뭉치님 자, 글꼴이 좀 작네요. 기억났는데 자, 즉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블러 현상 블러 현상 블러 현상 블러 현상이 첫 번째고요. 블러 현상 궁금하죠? 네. BJ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활용법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을 해요.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 네. 네. 또 정기 사용법?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추천 과제. 네. 불러 현상도 궁금하죠? 네. 떡볶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 진짜요? 아, 요즘에는 진짜 음식 방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키워드. 음식 방송. 먹방. 자, 블러 현상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이거 다 아시나요? 블러 현상? 뭐냐면요? 아, 또 시작하자마자 또 별풍선 주시고요. 네. 음... 음... 좋아요. 이때는 잠깐 정적이 흘러요. 아, 감사합니다. 짱. 네.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져요. 당신들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네. 블러 현상. 이 책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자. 근데 저도 그 난독증이 있어서 글자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좀 그림 있는 거 아니면 영상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이 책은 그냥 큰 글질만 봐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 변화의 속도가 요즘에 너무 빠르죠. 그래서 그 기존의 경계가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질서 그런 거나 규칙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네. 그런 거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나와 있는 프로슈머인데요. 네.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네. 그래서 프로슈머가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소비자랑... 그렇죠. 융합이죠. 네.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제는 그래서 누가 판매자하고 누가 소비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죠. 네. 참 대화창을 보면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랑 판매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걸 봤을 때 블러 현상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뭐 우버 택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카, 그린카 이런 거 타보셨나요? 저는 많이 타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그렇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차를 빌리는 시스템이죠. 소카. 되게 편해요. 네. 저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소카를 이용하곤 하죠. 네. 어... 네. 그렇죠. 단 거. 초콜릿. 네. 좋습니다. 네. 하하하하. 제가 딱 센스있게 하트로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 뭐 이마트24? 이마트24 보셨나요? 이마트24가... 네. 어우... 단 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초콜릿이 땡기네요. 네. 이마트24라고 편의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드미는 많이 보셨죠. 7월부터 이마트24로 바뀌었는데 지금 무인화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전국에 4곳에 이마트24가 11시부터 23시부터 06시까지 야간 알바를 없앤 거예요. 아우... 아... 감사합니다. 역시. 18개의 의미는 뭐죠? 네. 초콜릿을 달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알바가 없어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게 4곳 업체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죠. 네. 편의점 야간 알바가 시급이 또 센데 그 일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그래도 저희의 불러 현상은 계속됩니다. 자 보시면 소유와 공유가 있죠. 원래는 소유한다는 의미가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유. 아까 제가 말한 소카도 그런 맥락이에요. 공유의 맥락. 차를 공유해서 같이 타자. 나는 공유를 시켜줘서 돈을 받겠다. 딱 그런 뜻이죠. 이게 그 플랫폼 요즘에 뜨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주차장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생소하죠? 주차장이 왜 없어지죠? 네. 그런 거. 카풀? 그것도 공유죠.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카풀해서 막 다니라고 그랬어요. 막 학교 막 안내문 오고 막. 네. 근데 이게 자동차 그 주차장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자 보시면요. 그 전세계에 그 우버와 같은 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카가 이렇게 다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좀 우버는 좀 다른 다른 형태예요. 그냥 택시. 네. 택시죠. 택시. 일반 사람들이 네. 자기의 차로 택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네. 근데 또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 시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저희 공유 시대에서 상당히 낭비예요. 상당히. 왜냐면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는 나라시.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네. 에어비앤비 그 숙박 공유 업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죠. 민박. 근데 우버 택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참 신기해요. 그쵸. 택시분들도 일자리를 더 이루실 테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대중화될 정도로 발달하게 되면 굳이 주차장이 네.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자율주행을 하면 만약에 내가 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내 차를 이용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미래엔 주차장이 없어진다. 자. 특히 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굳이 차가 없으셔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하면 좋죠. 카카오택시. 그쵸. 카카오톡은 시장을 다 해먹고 있어요. 너무 다 해먹어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택시 시장은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플러스로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저 보험료 되게 비싸더라고요. 하려고 딱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관리비 등 이런 비용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경제 양극화. 저성장 시대. 이런 비용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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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부유층. 이런 사람들은. 과시용으로 차를. 이렇게. 무인 자동차를 많이 구매를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힘든. 계층들은.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아. 주차장 있으신 분들. 이. 조금. 네. 싫어하겠네요. 하하하. 그것도 나름 계속 들어오는 소득인데. 버퍼링이. 오늘 조금 이렇게. 방송. 그게. 잘 안되나 봐요. 하하하. 자.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활용법. 음식물 쓰레기는 진짜. 이게. 되게. 곤란하죠. 하하하. 하하하.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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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잠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을 하면 끊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별이 날아다니네요. 사방에 별이 321에서 432일로 바뀌셨어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로 홈바이오가스.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떤 연료냐? 가정에서 일단 쓰기 좋아야 되죠? 장치 안에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분해하면 만들어내는 메탄이랑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스. 생성된 그 연료는 두세 시간 동안 요리하기 딱 충분하죠? 하하하 아오, 아주 그... 활용을 제대로 하시네요. 네. 써먹어야 됩니다. 네. 미래의 기술은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소비자한테 편리하게 편리해지게 오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폐기 처분을 하면 이게 가스로 되는 거예요. 참 좋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밖에까지 나가면 귀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고 나가면 뭔가 손에 묻어요. 그쵸? 그래 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옛날에 뭐 설치하고 그런 거 있던데요. 뭐 20만원에 설치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싱크대에 부으면 음식물을 그냥 분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연료를 다시 재활용해서 가스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되게 친환경적이면서 절약도 되고. 네. 자, 예를 들어서 그 점심에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저녁에 활용을 할 수 있죠. 실제 저녁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활용을 할 수 있대요. 하루에 그 가정에서 최대 6리터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 달로 치면 엄청나죠. 요즘에는 이제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도 낭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1kg... 음... 오... 오늘 그 병합, 융합 많이 나오네요. 병합... 네. 와... 진짜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1kg 음식물 쓰레기가 200m 정도의 가스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스 사용은 풀로 1시간 정도... 3단이죠. 보통 풀이 했을 때 1시간 정도 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들. 이거는 또 비료로 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1, 2, 3... 신기해요. 아이디어. 음... 아이디어 대상이라서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돈이 됩니다. 전기충전. 전기충전. 요즘에는 그냥 무선충전. 이런 거는 그냥 되게... 어... 약간 그 상용화됐죠, 개념이? 누가 요즘에 유선 써요? 네? 어? 허허허헣. 참, 이게 좋아요. 연합회 님이 진짜 유쾌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참 유쾌합니다. 돌돌 말리는 태양광 충전기. 이걸 이렇게 말아서 갖고 다녀요. 그러면 저기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에요. 좋지 않나요? 이게 가벼워서 물병 정도 무게래요. 휴대하기 편하겠죠. 그러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태양열도 받아 가지고 전기로 쓰고. 이건 휴대폰 충전하는데 쓴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무선 충전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태양열 에너지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일단 산속이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간편한 태양열 충전기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커서 돌돌 많은 게 아니라 좀 편리하게 나오겠죠. 앞으로는 더 편리하고 유용한 아이템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번 넣었습니다. 전기 충전. 요즘에는 무선 충전기 아시죠? 무선 충전기. 그게 블루투스로 이렇게 돼 가지고 아예 중간에 큰 무선 충전기를 넣어요. 그러면 핸드폰 4대가 그 근처에만 있으면 충전이 된다고 해요. 대신에 좀 특수 케이스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편리해지죠. 저는 항상 핸드폰을 많이 달고 살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 충전. 스마트워치는 보조 배터리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게 참 그래요. 귀찮이 심해가지고 또 이게 안 갖고 다녀요. 항상 습관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 되는데 왜 안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또 전기를 충전하는 체온으로 체온으로 체온은 괜찮죠? 체온은 체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체온으로 충전하는 스마트워치 이렇게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웨어러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문제점이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금방 달죠? 이거는 근데 이게 기기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손목에만 차고 있으면 체온으로 그쵸? 네. 자동 충전되는 스마트워치 그 사람이 보통 체온으로 일반 체온으로 아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더 열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래요. 몸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딱 이렇게 뻗치면 몸 안에서 안 좋은 세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열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면서 충전이 되네요. 평소에는 100와트 정도 이 정도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열이 나면 한 100배? 엄청난 엄청난 충전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나온 게 운동시에 거의 1000와트 까지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대요. 체온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기술력이 참 대단해요.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충전할 필요가 없지. 충전량은 이 시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방전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스마트 워치와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칼로리 소물량 수면 패턴 체크 등 이렇게 유용하게 많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 조그만 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년 사이에 변화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죠. 스마트 워치 스마트 워치예요. 기존 스마트 워치에 있는 기능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17년 최근에 또 지금 다시 리뉴얼 돼서 나왔는데 기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119달러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싸긴 비싸죠. 아닌가? 오 싸구나. 싸네요. 괜찮네. 또 무인화 시스템에서 제가 자꾸 무인 쪽을 찾다 보니까 자꾸 무인으로 이렇게 맥락에 안 맞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페퍼 아시죠? 페퍼 일본 로봇 페퍼 로봇인데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에요. 우리은행에 지금 페퍼가 도입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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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마트 24 노브랜드 상품 중에 다크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던데 로봇 페퍼가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또 괜찮으면 많이 도입이 되겠죠. 아 초콜릿이 개수가 많으면 금태가 둘러지는군요. 비싼 초콜릿인가봐요. 과제를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최근 걸로 과제를 알아봤고요. 어제꺼 10월 12일자인데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별풍선 대잔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아 진짜 짱 좋아요. 원래 이게 넘어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맥락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조금 살짝 맥락이 안 맞긴 한데 제가 봐도 근데 이게 연합회님이 별풍선 줄 때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가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 주 쉬고 와서 지금 방송도 듣고 네 지금 별풍선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연합회님이 들어오셔서 여덟 개만 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방송을 하면서 아닙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어나가야 될까 계속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제 성에 차는 방송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도 뭐 한 주 쉬었으니까 네 이 정도면 전 나름 만족합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근데 융자 산업 융자 자체가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이자율이 적으면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위기를 대처할 수도 있고 자 보면 서울시 소재 가로 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조합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이요?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그러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나와있네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에 있는 기업이겠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일 적용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일 적용 채용계 나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아닌 기업 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 기업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분들 기간만 맞으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 기업당 1억원 한도 48개월 이내 대출 기간이고요 12개월 이하 만기 일시상환 그리고 그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 한 달 내외 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고요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번호도 문의처가 있습니다 문의해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융자보다는 지원적으로 출연금적으로 더 알아봐야겠어요 융자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됐네요 자 혹시 저 사회적기업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히 알아볼게요 어차피 이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떡볶이를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 떡볶이를 판다 연합패님 똑똑해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궁금하신 점 어 궁금하신 점 하는데 말을 끊으면 안 돼요 역시 연합패님 4번이나 이렇게 해주시다니 챕터가 4개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블러 현상을 알아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알아보면서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만 보면 그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있는 괴물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더 큰 세상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못 본 그런 분야가 많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블러 현상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프로시머의 시대가 온다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시머요 자 소유보다는 공유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주차장이 없어지고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올 것이며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는 지금 와 있죠 시대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스가 된다 네 상당히 절약적이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기를 전기 사용법에서 저희 체온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무선 충전 방식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추천 과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지원금, 출연금 쪽으로 더 알아봤고요 제가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다음번엔 그렇게 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다음번엔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만들다가 자꾸 까먹어요 챕터 나누는 것도 제가 마지막에 생각나서 다시 챕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이쪽에 중간중간 그림을 하나씩 넣어야겠어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사회적 기업 빼고 하하하하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네 다음 쪽 어 네 말씀해 주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카톡 아이디어 그거는 제가 음 다음 시간에 챕터 나누는 데다가 카톡 아이디를 최대한 첨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힌트를 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는 빨리 공개하면 안 돼요 네 네 연합팬님 감사했구요 네 뭉치니님도 오늘 같이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11시에 제가 챕터를 제대로 나눠서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 4 3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